안녕하세요 에포스입니다. 오늘의 수제는 FM 전술 가이드, 대제르비의 브라이튼입니다. 리버풀 가이드를 올린지 얼마 안 지났는데 명절이 껴서 떠올리는 FM 가이드입니다. 프리 시즌에는 딱히 되돌아볼 과거가 없어서 플래시백 얘기를 꺼낼 생각이 없고 울버헴튼이나 뉴캐스처럼 검색어 유입 때문에 못 건드렸던 팀 전술 가이드를 프리 시즌 내내 떠들 예정입니다. 물론 새 시즌 시작하면 전술 분석은 똑같이 할거라 쉬어가는 느낌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쓴 일반형 전술입니다. 일반형 전도사가 돌아왔고 평소와 다르게 빠르게 배급하러와 중간 블록을 넣어봤습니다. 전술 파일은 본문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왼쪽 풀백 S2피년입니다. 오른쪽 풀백은 아쉬운대로 램프티를 주전으로 썼는데 양쪽 풀백을 인버티드 윙백 지원, 윙백 공격으로 기용했습니다. 저는 명절에 앞서 미리 플레이했던거라 바르코가 합류하기 전 로스터를 사용했고 그래서 센터백 겸 왼쪽 풀백 이고르를 S2피년 서브로 활용했는데 S2피년을 쓸 땐 인버티드 윙백 지원으로 이고르를 쓸 땐 인버티드 풀백 수비를 번갈아 사용했던 주인장입니다. 왼쪽 풀백의 역할만 바뀔 뿐 오른쪽에 있는 램프티는 윙백 공격 고정이었습니다. 인버티드 윙백 S2피년이 미드필드로 들어와 S2피년, 길모어, 그로스 3미드를 만든 2,3호가 보입니다. 오른쪽 풀백 램프티는 오른쪽 잉처럼 높게 올라갔고 인버티드 풀백 이고르가 뛰면 뒤에서 이고르, 덩크, 웹스터 3백을 만든 3,2호가 보입니다. 이때도 램프티는 오른쪽 잉처럼 서있는데 앞에 빠이톱을 만드는건 동일하고 왼쪽 풀백을 3백으로 내리거나 3미들로 보내는거에 따라 3,2와 2,3을 오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새 브라이튼이 3백 위주의 전개를 섞고 있어서 S2피년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하는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소문난 대천지신도 주인장입니다. 4,2,3을 쓰든 4,4,1을 쓰든 자유 근데 23과 마찬가지로 24에서도 2DM 포메이션이 똑같이 좋은것 같고 저는 S2피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로 재미를 볼 수 있는 4,2,3,1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2미들은 길모어와 그로스를 주전으로 썼는데 그로스나 밀러나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안들면 다른 미드필더를 영입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2피년, 다우드, 그로스, 램프티가 같은선에 서있는 24,4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램프티가 빠이톱의 오른쪽 잉으로 올라가고 S2피년이 3미들의 왼쪽에서 뛰는 2,3,5도 나오는데 S2피년까지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올라가 2,6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그림은 S2피년이 들어와 3미들을 만드는것이기 때문에 2,3,5가 자주 보이면 성공입니다. 왼쪽 풀백으로 2골을 기용했을땐 인버티드 풀백으로 역할을 맡고 3,2,5를 만들었던 주인장입니다. 2,3,5나 3,2,5 말고 3,1,6을 만들고 싶다면 한쪽에 인버티드 풀백을 그대로 놓고 2미들 중 한명을 위로 올리면 3,1이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베젤을비 특유의 빌업을 FMS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4,2,3,1이나 4,4,2로 시작해 4백과 2미들 6명으로 빌업을 하면서 상대를 유인하고 상대가 올라왔을때 뒷공간을 노리는게 메인인데 FMS은 어디까지나 게임에 불과합니다. 실축을 모티브로 전술을 만들 수는 있어도 실축과 똑같은 그림은 나올 수 없고 타협하는 과정이나 포인트는 하고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일반형 4,2,3,1 2dm에 왼쪽 풀백으로 재미보는 그림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4,2,3,1중 포인트는 하고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4백과 2미들이 골키퍼에서부터 빌업을 시작할 때 그를 도왔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날라나는 미토마, 웰백, 마치와 포톱처럼 묶인 모습이 보입니다. 포톱이 상대 4백을 묶고 빌업으로 상대를 끌어오면서 뒷공간을 파는 데제르비 특유의 빌업은 완벽하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S2피냥과 이고르를 번갈아 기용했기 때문에 패스맵도 차이가 납니다. S2피냥이 뛸 땐 244에 가깝게 나왔고 빌업을 시작할 때 그를 도왔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날라나는 미토마, 웰백, 마치와 포톱처럼 묶인 모습이 보입니다. 포톱이 상대 4백을 묶고 빌업으로 상대를 끌어오면서 뒷공간을 파는 데제르비 특유의 빌업은 완벽하게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S2피냥과 이고르를 번갈아 기용했기 때문에 패스맵도 차이가 납니다. S2피냥이 뛸 땐 244에 가깝게 나왔고 이고르가 뛸 땐 왼쪽 풀백이 3백의 왼쪽 센터팩처럼 서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요즘 브라이튼이 3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S2피냥도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하는 그림까지 고려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의 팀인 브라이튼입니다. 정확히는 데제르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반형 전술을 좋아하는 건 예전부터 그랬고 홍대병 발동에서 중간 블록을 꺼내봤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먹힐건 먹히고 안 먹힐건 안 먹히는 정도의 솔직한 수비력입니다. 점이 이유로 원톱의 득점력이 들쑥날쑥해졌는데 딥라잉 포워드, 타겟맨, 압박형 포워드 말고 다른 역할은 아예 배제하고 있는 주인장입니다. 투톱이 확실히 화력은 센데 쉽게 이기면 뭔가 재미가 덜한 것 같고 FM 전술 가이드를 만들 때도 가급적이면 원톱을 선하는 편입니다. 지난 리버풀 가이드로 하던 반다이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사우디 형님들이 미토마와 에스트피냔을 괴롭혔습니다. 전술 가이드 특성상 영입이 원칙인데 시즌 내내 주인장인 팀을 괴롭혔고 덕분에 미토마는 추전 왼쪽 잉으로 뛰다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안스판티한테 밀렸습니다. 에스트피냔은 제가 브라이튼에서 제일 아끼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재계약을 해줬습니다. 증명을 해놓고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일단 요구부터 해놓고 나중에 증명을 하겠다니 저로서는 미토마의 재계약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토마와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높은 요구 연봉 때문입니다. FM에서 스쿼드가 꽤 좋은 브라이튼입니다. 젊고 유명한 선수들로 가득하고 그동안 약팀 만에 와서 그런가 주황 패드로 선수 자체를 처음 써봤습니다. 브라이튼 스쿼드의 단점이 있다면 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애들이 다 크고 나면 확실히 좋은데 클 때까지 기다리다가 속이 먼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데제르비는 100% 완벽하고 좋은 감독일까요? 유럽대항전 경험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은 실점을 워낙 자주 하고 있는데 데제르비가 이것저것 대처하려고는 하는데 스쿼드댑스가 작살난 것도 같이 감안해야겠습니다. 당장은 올여름에 FA로 풀릴 티아고 모타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클롭이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알룬스와 함께 데제르비도 후보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스홀로 떠날 때 세리의 빅클럽 링크도 있었던 데제르비가 샤우타르로 넘어갔던 것처럼 의외의 선택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첼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쭉 봤을 때 유독 첼시한테 적대적이었던 데제르비의 스탠스입니다. 물론 유배도 아닐 것 같습니다. 갓똥님이 더 좋은 팀으로 가길 바랄 뿐입니다. 1시즌 최종 성적입니다. 리그 4위로 챔스 진출 성공 유로파는 준우승에 그치긴 했으나 상대가 리버풀이었습니다. 리버풀만 아니었으면 유로파 우승을 노려봤을텐데 리버풀 상대로 2골 넣은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조회수가 보장된 주인장의 FM 전술 가이드 시리즈입니다. 당장은 검색어 유입 때문에 메이저 팀들 위주로 올리고 있을 뿐 어차피 프리시즌은 분석할 경기도 없으니 그동안 못 올렸던 팀들 전술 가이드를 죄다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브라이튼하고 잘 맞는 주인장이고 스카우트 팀이 FM을 따로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특별히 건드릴 포지션이 없었습니다. 대가똥님의 다음 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아이돌 같은 감독이기 때문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24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본 브라이튼 전술 가이드입니다. 평소에도 대가똥님의 제작 컨셉으로 전술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가이드는 아예 대제르비로 빙했던 주인장입니다. 젊고 유명한 선수들이 많은 브라이튼 스쿼더였고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타이밍을 잘 이겨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